안녕하세요. 위대한 요리장의 생애와 맛있는 이야기 요리사랑연구소 김강호TV 김강호였습니다. 오늘은 맛집 추천 그 서른번째로 인천의 성남동 가성비 최고의 요리점 왁자찌꺼를 소개합니다. 이곳의 위치는 인천시 서구 과정로 190 건물 2층에 위치하며 아이템은 모듬 해산물입니다. 네이버 검색에도 아주 핫한 장소로 각종 제철 해산물 전문 안주가 싸고 맛있는 집으로 방문자 리뷰가 무려 음식이 맛있어요 59건, 기본 안주가 좋아요 54건, 가성비가 좋아요 48건으로 매우 핫한 장소입니다. 이 집 사장님은 무슨 재주가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신선한 대산물이 문앞에 가득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SNS 맛집답게 고개층은 20대 젊은 사람들로만 가득했습니다. 소문대로 가게 내부는 왁자찌꺼래서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쉽고 많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낙지 한 마리의 원가가 만 원이 넘는 이 시대에 6가지 해산물이 단돈 3만 5천원이었습니다. 도저히 코스트 계산이 되지 않는 사장님은 과연 무슨 색깔일까요? 사람이 많은 이유가 있어, 다 있어. 어, 괜찮네. 이거 알아서 시켰어. 사진은 이게 굉장히 좀 우회가 좀 쌍돼.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요리사, 사랑연구소 김강호TV 김강호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